본인은 가위라고 해. 가위라고 하는데 가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. 우리는 내가 이제 놀라실까 봐 가위가 좀 많이 누리시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빨리 좀 이미 늦었어. 따라 붙었잖아. 제가 지금 시원짜리 5개 비방법을 밝혀드리는 거는요. 따라 붙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비방을 쳐야지 안 따라 붙는다고. 안녕하세요. 남영재 점집 외화당의 매아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. 사람 인간 가게를 하려면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게 듣는데 갑자기 귀신을 봤다면. 네? 아무래도 장례식장에는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. 진짜 거기 갔다가 귀신을 보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귀신을 보면 안 되죠. 일반 사람이 귀신을 보면 안 되지. 예전 제 살해자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. 정말로 감독님 말씀대로 상갓집을 갔다 온 이후부터가 내가 자꾸 가위에 눌리고 가위에 눌리고 길을 가는데도 등곱이 고싹고싹하다고.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. 그런 분들 내가 점사를 뺐었을 때는 정말로 사주 자체에 김관살이 좀 많다든가. 신기가 좀 강하시다는 분? 뭐 이런 분들 가물이신 분들이 좀 이런 걸 좀 겪는 분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. 다른 분들 제가 예전에도 상갓집 갈 때 주의해야 하는 점. 상갓집을 다녀온 후 비방법 이런 걸 예시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. 10원짜리 5개. 10원짜리 5개요? 네. 내가 상갓집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 10원짜리를 동서사방으로 뿌려야 돼. 5개를. 동서사방이라는 거는 이제 동서남북을 다 뿌려야 돼. 네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이게 뭐 일종의 좀 노작돈 비슷한 그런 건데요. 그래야지 그걸로 해서 그 돈을 줍기 위해서 안 쫓아온단 말이지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방법들을 더 챙겨가셔야 돼. 왜냐면 기문이 벌써 반 이상이 열려 있잖아. 귀신들이 들랑달랑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소름을 이렇게 끼치고 등걸이 오싹오싹하다는 건 이미 따라 붙었다는 거거든. 본인은 가위라고 해. 가위라고 하는데 가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. 우리는 내가 이제 놀라실까 봐 가위가 좀 많이 누리시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빨리 좀 이미 늦었어. 따라 붙었잖아. 제가 지금 시원자리 5개 비방법을 밝혀드리는 거는요. 따라 붙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비방을 쳐야지 안 따라 붙는다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자꾸 자면서 자꾸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은 빨리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빨리 비방법을 받아오든지 뭐 어떻게 손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. 또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물이다 뭐 좀 이런 게 실기가 세다 뭐가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예기치 않게 상가집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원자리 5개 꼭 챙겨 오셔야 돼요.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정말로 막 오안들듯이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진짜 정말 이런 손님을 봤거든요. 그게 하나의 귀신들림의 현상인가요? 네 맞아요. 귀모님이 반층 열려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들랑달랑 들랑달랑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게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그게 또 뭐겠어요. 비밀겠지. 그렇죠. 오늘은 또 상가집에 대한 또 비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가물이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한번 또 비방법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네요. 네. 어쨌거나 그렇게 잘 챙겨가셔서 피할 수 있는 길은 피하면 좋잖아요. 가르쳐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안 피하고 선생님 이러면 이러면 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러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. 잘 챙기셔서 상문 같은 것도 좀 많이 잘 피해가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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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